제2절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사주가 화평, 온화하고 평화스러우면 이 시울리자죠. 여기서는 시울리자로 읽어야 되겠죠. 바꿀 역자가 아니고 시울리, 쉽다. 뭐가? 양성, 키우고 이루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기르기가, 길러서 이루기가 쉽다. 기세가 유장하면, 유장하면. 이 말뜻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유상하다는 말을 보면 기세가 유상하다, 기세가 유장하다는 말을 먼저 받았던 자리의 기운이 계속 미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받았던 자리의 기운이 계속 미치고 있다. 이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장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하신 분도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유장이라는 말을 유원하고 장대한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또 각줄을 보면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이렇게 그래서 유장이라는 말을 유원하고 장대하다. 그래서 기세 유장하면 기세가 유원하고 장대하다. 또는 먼저 받았던 자리의 기운이 계속 미치고 있다. 또는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기상이 기세가 유장하면서 불착, 깎일 착자죠. 깎이지 않으면, 깎이지 않고 상, 상하지 않으면, 깨져서 다치지 않으면, 살관, 칠살이 관계되어도 수, 수유, 비록 있다. 칠살이 관계되어도 비록 있게 된다. 뭐가 불상신, 몸이 다치지 않게 됨이 계속 있게 된다. 또는 이 수유를 이렇게 연결해서 관살이 관계되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유라는 말이 유, 유라는 말이 좀 애매해 위치가 그래서 관살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관살이 칠살에 관계하는 바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즉 칠살이 어떤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불상신, 그런 경우에도 몸을 다치지 않는다. 우리가 칠살은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칠살은 나를 극제하는 건데 음향이 다른 거잖아요. 아니, 같은 거죠. 그래서 정관에 비해서 칠살은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도 어쨌든 살이 칠살이 관여하는 바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몸을 다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또 반복되니까 원주로 볼게요. 제신, 제성의 신이 부당, 무리당자죠? 무리당을 이루지 않아요. 칠살과 무리를 이루지 않고 어쨌든 칠살도 관하고 똑같은 거죠. 어찌됐든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성이 있으면 제생관, 제생 칠살. 우리가 이제 제생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성이 있으면 칠살이 더 기세가 드세질 수 있죠. 주, 일주가 왕하고 정신이 관, 족. 이게 이제 뚫관자죠? 그래서 통하는 게 넉넉하다. 간지, 안돈, 화평. 간지가 안정되어서 편안하게 정돈되어 화평하고 또 이 간기세 그리고 그 기세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간지가 안정되게 정돈되어 화평스럽더라도 또 뭘 봐야 된다? 그 기세를 봐야 된다. 여, 가령. 기세, 제, 일주. 기세가 일주에게 있거나 있게 되면 이 일주 웅장자. 일주가 어떻게 된다? 웅장하다. 그쵸? 기세가 일주에게 있으면 일주가 세력이 있는 거니까 웅장하게 되겠죠. 기세, 제, 제관. 기세가 만약에 제성이나 관성 있게 되면 이 제관, 제성이나 관성이 불반. 이 반자는 배반할 반자죠. 배반할 반, 불반. 배반하지 않는다. 일주를 배반하지 않는다. 기세, 제, 동남. 기세가 동남에 있으면 동남이라는 거 보니까 목화라고 하면 되겠죠. 기세가 동남에 있으면 지금 목화에 있으면 이 오칠세 지전. 오칠세 전에 불행 서북, 운이 서북 방향 즉, 금수 방향으로 흐르지 흐르지 안게 되거나 즉 기세가 동남, 목화 방향에 있게 되면 그 오칠세 전에 운이 서북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오칠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오칠세. 기세, 제, 서북 기가 서북 쪽에 있으면 즉, 금수 쪽에 있으면 이 오칠세 지전 오칠세 전에 불행, 동남, 목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면 행운, 불봉, 착상 행운이 어떻게 된다? 깎여서 상암을 당하게 상암을 상암을 입지 않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요. 차위 기세 유장이라. 이것이 바로 기세가 유장하다고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수유 관살, 비록 관살이 있다 할지라도 역불상신이다. 그 몸을 다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화 방향 목화의 기세가 있으면 그의 극하는 게 뭐죠? 금하고 수죠. 목을 극하는 것은 금이고 활을 극하는 것은 수잖아요. 그래서 오칠세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상하겠죠, 몸을. 반대로 금수은이면 금수은이면 목화 운이 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보다는 덜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긴 하지만 내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가 새략해지죠. 그런 경우는 그런 행운을 만나지 않게 되면 그런 행운을 만나게 되면 깎이고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장이라고 그런 경우는 관살이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몸은 다치지 않는다.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사진을 보는 거죠. 자, 임철초 줄 보겠습니다. 소화지명 소화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견 매번 보아라 매번 보아야 된다. 청기 가해 자난양 청하고 맑고 기 기이하고 또는 신기하고 가해 사랑스러운 여기 아마 중국말로 커아이 그러면 사랑스럽다 그 말일 거예요. 커아이 가해 사랑스러우면 그러면 자, 그런 경우는 난성 키우기가 어렵다. 그 다음 뒤에 가까이 붙였고요. 탁 혼 탁 섞이고 탁 하게 되면 그리고 가증스러우면 밉상이면 자, 이성 키우기가 쉽다. 이루기가 쉽다. 이해 되십니까? 너무 곱게 자란 애는 저항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청기 가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스러운 소중한 애는 더 불려라고 하죠. 그렇죠? 너무 오냐오냐 감싸기만 하면 키우기가 어렵고 내버려 둬도 잡초처럼 혼자 잘 자란 애들은 혼탁되어 있거나 뭐 가정스럽거나 그런 자들은 오히려 키우기가 쉽다. 이해는 돼요. 난 수 관 관 가문지 기 수 만약에 만약에 관여되어 있다. 가문의 기 수 가문의 기 수라고 하는 건 가문의 운이죠. 그 가문의 운수와 비록 관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 또한 봐야 된다. 간 근원지 심천 그 근원의 천심 옅고 기품 옅둘천 기품 심자죠. 그 근원의 옅고 기품을 봐야 된다. 근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상을 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자 또 소화지명 소화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 뭐뭐와 같다. 과묘지 초출 과일나무 별과의 새싹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은 묘 새싹이죠. 새싹에 처음 나오는 것과 같다. 얘들은 그렇죠. 얘들은 과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러한 묘목에 처음 나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정말 떡잎이라고 하죠. 떡잎 새싹 떡잎입니다.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명조라고 하는 것은 과묘 과일을 맺게 하는 그 싹에 처음에 나오는 것과 같으니 차 의저의 마땅하다 의호 뭐뭐 하는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보인다. 재배 득호 득은 중국말로 정도보로 말하는 것 같아요. 배식 재배할 때 배자죠. 그 다음에 식 심을 식자 재배하고 심는 것이 어때야 된다? 좋아야 된다. 고 불대언 진실로 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연 미생지전 그러나 생 생 하기 전에 미생지전 그러니까 낳기 전에 미생 아직 낳기 전이죠. 아직 낳기 전에 애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미생지전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미생지전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금 방사 이제 우리가 방중수라고 하죠. 이렇게 성행위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함부로 방사를 해서는 안되고 성생활을 금지 않아서 부모가 불금 방사 방사 그러니까 성행위를 성생활을 금하지 않아서 부모가 그렇게 해서 독수 태중 독이 태중이면 엄마 뱃속에 어린아이 그 아기집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들어가거나 기생지후 그리고 이미 생긴 후에 과우 에 석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아끼는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무슨 말이에요? 부모 불금 방사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미생지전 아이가 생기기 전에 부모 불금 방사 독수 태중 여기까지 해석게요. 부모가 방사를 금지하지 않아서 독이 제가 봤을 때는 성생활을 물러내게 해서 독이 태중 속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가지면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를 가진 후에도 그렇게 성생활을 절제하지 못해서 독이 수퇴중 수퇴중 부모 어미의 거기에 테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미 생긴 후에 기생지 후 아이가 이미 생긴 후에 과우 에 석 몹시도 사랑해서 몹시도 사랑하거나 무슨 말이에요? 몹시도 사랑하거나 기생지 후 아이가 낳은 후에 너무 사랑으로 애를 돌보거나 너무 애를 사랑해서 감싸거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부터 옛날부터 기와나에는 기와나에는 마키라고 했어요. 혹 음식 무기 음식에 음식을 꺼려하는 바를 없게 하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이거나 그렇죠? 아무거나 먹이거나 꺼려하는 바가 없거나 음식에 꺼려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음식을 아무거나 먹이고 혹 한남부조 차갑고 따뜻함을 부조 조화스럽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가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할 때는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 인 지 질병 다단 그런 걸로 인한 질병이 많게 되면 매지 모성 매번의 이름이 없게 된다. 이름이 이름이 없게 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키우면 내가 매번 성장하기에 성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즉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 오히려 상 유적 유적악지가 이거는 이제 주역의 드라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악을 악을 쌓은 집안이 있게 되면 그래서 집에 악을 쌓은 집안에서는 이무여경 경사가 없게 되니 이거는 주역의 저각지가는 피류여왕이니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말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악을 쌓은 집안에 집안에는 나머지 나머지 경사가 없게 되니 직역하면 그렇죠. 경사스러운 이를 없게 되니 수 비록 소와 지명 아이의 그 명에 있어서도 청기 순수자 청하고 맑고 신기하고 순수한 그라게 된 것은 소위 난성자라 그렇게 하면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말이 애매한데 어쨌든 애가 너무 귀한 애면 막 키워라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낳기 전과 낳은 후에도 낳기 전에는 절제를 하고 낳은 후에는 애를 분별하게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유등 관우 분묘 음명 직위 자 분묘은 묘죠. 묘의 음양의 직위 꺼려하는 바에 관우 뭐뭇에 관하여 유등 여러 등급이 있다. 유등이 그렇게 새겨야 되나요? 유등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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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겠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유등 한자에도 그런 말은 없고 어쨌든 어떤 여러가지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다. 관우 뭐뭇에 관하여 관우는 뭐뭇에 관하여 중국어도 있을 것 같아요. 관용 없네요. 한자 한자에도 한자에도 단어 놓고 어쨌든 등급이 있다. 관우 그러니까 무리등 여러 등급이 여러 물이나 등급이 있고 분묘에 음양의 지기 음양에 분묘에 있어서 음과 양에 꺼려하는 바가 있으니 천 옴길천 자죠. 개, 손, 괴 고치고 무너뜨리고 손 무너뜨리고 괴 괴가 무너뜨리고 괴는 손은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개 시킨다. 그래서 이장 옮기고 그러니까 이장하는 거죠. 괴 괴 보수하고 손개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 치 요망 일찍 일찍 죽게 된다. 그러니까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묘를 함부로 건드려서 그렇게 일찍 죽게 요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 소화지명 어린아이의 명예에서도 불이 갔냐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여차 여차 수단지외 이러한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 여러 가지 단서를 제외하고 해석을 모르겠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수 여러 가지 수의 단 여러 가지 그러한 단계의 밖을 제외하고 연후에 그러한 후에 명을 논한다. 자 그럴 경우에 필수 사주 화평 필수 사주가 화평해야 된다. 온화하고 평화스러워야 되고 불편 불고 한쪽으로 치우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야 되고 무충 무극 충도 없고 극도 없어야 되고 근통 월지 월지 월과 지에 뿌리가 통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월과 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생시 기가 통해야 된다. 뚫을 관자 뚫을 관생시 생시 시에 뚫어야 되고 살왕 유인 살이 왕하면 나를 안 좋게 극을 하죠. 그러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게 돼요. 어떻게 되죠? 내가 인성이 뭐예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나를 생존하는 게 있어야죠. 나를 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인약유관 인성이 약하면 관성이 있어야 되고 자 이건 왜이냐면 관생인으로 인성을 생겨주죠. 나를 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 관이세하면 유제 재성이 있어야 되고 재생관으로 관을 생겨주니까 그렇죠. 재경유식상 재물이 약하면 식상이 된다. 식생제로 재물을 생겨주니까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생화 또 생화고 화하는 그러한 데 유정 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소통 불폐 그 소통함이 이지러지지 않았다. 혹 일신득용 하나의 신이 용신을 얻게 되면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상탁 서로 의탁하게 된다. 의존하게 된다. 양이 통정 양이 정통 혹은 두의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뜻과 정의 통하면 호상 서로 비호하게 된다. 서로 도와주게 된다. 보호하게 된다. 그 말이죠. 미 교 미 교 운이 운이 아직 교체되지 않으면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운으로 바뀌는 거죠. 운 때가 아직 안 된 경우. 그러면 이윤연 평순 맞나요? 이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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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말은 잘 안 돼도 좀 직독 직해 그래서 문장 그대로 해석 물리 해석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미 교 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운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 말 같은데 어디 볼까요? 아직 대운을 만나지 않는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 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교 정 뭐 뭐죠? 교 무신 뭐 이렇게 하면 무신으로 바뀌었을 때 대운에서 그렇게 이미 많이 나왔어요. 교자 그러한 운이 바뀌지 않았으면 아직 그러니까 대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아직 새로운 운을 만나지 않은 거죠. 그럴 경우에 유년이면 새 운이죠. 새 운. 1년 단위 운 유년이 평순해야 되고 평화롭고 순응해야 되고 기 교 운 이미 운이 바뀌어 버렸다. 아까 미 교 운이었고 이제는 이미 운이 바뀌어 버렸으며 이 운도 안상 이미 그 바뀐 운이 운의 도가 어떻게 된다? 10년 대운이라든가 그 운이 어떻게 편안하고 상스럽게 와야 되죠. 안상 편안하고 상스럽게 운도 운도라는 것은 대운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길도자니까 차위 이것이 이것이 이것은 차위 이것을 일컫는다. 이것을 뭐라고? 기세의 유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기의 세력이 바유 길장 수능하고 좋다라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바위를 볼까요? 먼저 받았던 자리에 기운이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원하고 장대하. 이것들은 그냥 한자 뜻 그대로 한 거라서 의미 없고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정도. 어쨌든 순응하고 좋게 흘러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바뀌기 전에는 유년이 평순하고 평탄하고 순하고 평화롭고 순하고 운이 이미 바뀌어 버렸으면 그 운의 기름이 운의 운도가 편안하고 상스럽게 흘러가는 것 어쨌든 부합하는 거죠. 서로 운에 서로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위 기세 유장이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기세가 유장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유장하다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세가 편안하고 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성인 자연스럽게 키우기가 쉽고 성장시키기가 쉽다죠. 사람을 키워서 이루게 하기가 쉽다. 반 반대로 차즉 그런 즉 난량의라 키우기가 어렵다. 기어 관살 다단 그 관살 관살이 많음에 나머지 나머지 관살이 많더라도 진 개 유망 모두 다할지 다한 모든 것들은 뭐다? 그릇되고 망령된 것이다. 나머지 살 키여 여기 여자 나머지 여자죠. 나머지 여자 맞죠? 나물 여자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남은 관살들 이런 것이 많은 단 많은 그런 단계별로 많은 실마리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그릇되고 망령된 것이다. 욕이 하등 혹인 욕이 욕망 욕이 욕망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의욕하는 거예요. 뭐를? 하등 어떻게 혹인 사람을 미욕하게 할 것인지를 희망하는 거죠. 욕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즉 그런 즉 조 하등 신살 여러 가지의 그 신살을 만든다. 필리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마땅히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1절 소재 소재한다고 우리가 옛날 초창학교때 많이 쓰는 말이죠. 소재 그쵸?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쓸 소자 제거제자 맞나요? 먼지나 더러운 곳다를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 어쨌든 필의 일체 소재 일절로 읽어야 될까요? 일체로 읽어야 될까요? 일체는 명사죠. 일절은 부사예요. 그럼 소재 쓸어버리고 청소하다 동사로 보면 일절이 맞겠네요. 필의 일절 소재 맞나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제 기억에는 일체는 아닌 같고 일체는 명사고 일절은 부사니까 뒤에 소재가 동사잖아요. 청소하다. 동사를 수식한다고 그러면 부사가 맞고 만약에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청소한다고 하면 명사해야 되겠죠. 무엇을 하면 목적격이 오기 때문에 목적어로 쓰여있으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밖에 없죠. 주어, 목적어, 복으로 쓰이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사로 본다고 하면 일체로 읽고 일체 소재 반드시 마땅하다. 일절 소재 일체 일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이거는 뒤로 옮기겠습니다. 소원을 같이 2절 장래의 지류 그리고 절 끊어버린다 장래의 지류 오류 장래의 오류를 이상으로써 끊어버려야 된다. 장래의 오류를 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필요한 신살 이론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살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은 쓸어버리는 게 마땅하죠. 싹 쓸어버리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싹 쓸어버려서 앞으로 미래에 그 오류가 오류를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다 절 끊어버리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수년 전에 작업을 해놓은 거라서 이거를 한 번씩 읽고 최종적으로 오류가 있나 없나 그거를 저도 공부하고 그냥 공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공부를 하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마무리를 출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의 명예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